우리 병원이 환자들의 병원이용 편의증대를 위해 스마트폰 앱 고도화를 마치고 6일부터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. 스마트폰 앱은 진료카드, 뇌일정, 외래, 입원, 건강검진, 안내 등 첫 화면의 필수 메뉴들이 직관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. 외래 메뉴 하나만 눌러도 13개 항목의 서비스가 펼쳐집니다. 진료 예약부터 번호표 발급, 병원비 결제 등 진료 과정에서 이곳저곳 다니며 처리했던 많은 절차와 민원을 기다림없이 앉은 자리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스마트폰 앱은 구글 플레이, 애플 앱 스토어에서 순천향대학교 병원으로 검색한 다음 스마트폰에 설치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박상은 병원장은 5월부터는 앱을 통해 입원 수속도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앱 고도화를 진행하고 지역 대들보 병원으로서 의료와 시스템의 상향 표준화를 위해 더욱 연구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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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